오 많이 모으셨네 더 많이 모으셔야겠다 자 일단은 나는 초록객 초록객하고 같이 팀 자 폭탄 들어왔죠 어디다 빠져주고 저 빠져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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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터져 그렇지 그 다음에 기절시켜 기절을 시켜 하지만 빠졌다고 해서 바로 끝난게 아닙니다 난 올라가면 되고 쟤는 기절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박쥐 한번씩 해주면은 박쥐기 박쥐기 못올라오죠 못올라오죠 박쥐기 헤헤헤헤헤헤헤헤 쟤는 얼어져죽힙니다 얼어죽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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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박쥐 때려준 다음에 박쥐 박쥐 박쥐를 이렇게 한번 요리해주고 자 잡아서 던져 어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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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잡힌다는 동작은 없었어 잠깐만 올라갈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그렇지 난 아직 할 수 있어 난 아직 할 수 있어 난 아직 할 수 있다고 박쥐기 박쥐기 으으으으으으으어윽 왜케 못올라..가는과 못올라 가는과 못올라 가는과 쟤바쥐로 올라가줘 쟤바 안올라가줘 됐다 올라왔다 와악 죽는지 알았네 오지마 박쥐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ㅅㅅком 얍 얍 우위험하다 우위해 위험해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미쳤다 오케Can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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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런런런런 뭐야 어떻게 던진거야 제발 아아 아아 죽었어 아아 창원 쌍둥이다 아아 죽었어 아아 이길 수 있었는데 셋 다 죽어라. 공채 죽어라 맞아라 기절 아 안되네 파란팀이 있다 한판 이겼고 그 다음부터 그린이 이길겁니다 줄었어 이제 이제 저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 진정한 실력을 얘기하자마자 바로 기절시키는 끝났어구나 끝났다고 어 오호 어호 고릴라가 이런식으로 전략적으로 플레이하면은 킥 아우 안돼 킥 오호 오호 킥 아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킥 엇 킥 펀치! 킥! 야! 야! 아 잠깐 우리팀이잖아 큰일날뻔했네 킥! 야! 자 일단은 스테미너 좀 채우고 스테미너 좀 채우고 야야 우리팀 나 기절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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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! 이렇게 살아주는 센스 어 잠깐 잠깐 뭐야 우리팀 우리팀 킥킥할뻔했네 터치! 아 진짜 터치! 킥! 됐어 좋았어 잡어 잡아서 던져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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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장이 바뀌었는데 잠깐만 입장이 바뀌었어 됐다 우리팀 또 죽었어? 펀치! 킥! 어 잠깐 아 뭐야 아! 와! 맞고 기절했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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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지 못하는구만 뭐야 블루팀이 또 이기면 안되는데 블루팀이 또 이기면 안되는데 야 블루팀이 또 이긴다고? 진짜? 와! 블루팀이 또 이긴다고? 와! 블루팀 한 번 더 이기면 아 이기네 야! 기절 기절도 못 시키네 젠장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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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갑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갑니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갑니다 오 잠깐 나 왜 기절했어 왜 기절했어 왜 기절했어 왜 기절했어 기절했어 왜 아! 하지만 여기서 바로 죽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점프해서 한 번 날려가지고 피해주면서 도망가주면서 스테미널 잠깐 채워주면서 점프해서 킥! 그리고 한 번 기절시키면서 상어를 상어를 상어밥을 만들기 자 이렇게 떨어트려놓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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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위주로 공격을 해야 겠어 이게 바로 댕댕 댕댕이 킥! 아 잠깐 내가 왜 빠진거야 이렇게 올라갔고 댕댕이 킥!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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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오우야 잘하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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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끄덩이 잡지마 잡지마 파란팀은 절중보냈다 오케이 좋았어 이번엔 이기는건 그린팀이야 이번에는건 그린팀이라고 아!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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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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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올라왔다 와우와우와우 진정해요 진정해 진정해 오오오오 아 내가 왜 빠지는거야 오케이 오우 오우 잠깐 왜 우리팀한테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가는데 잠깐만 아우 우리팀 내악팀 킥 시켰어 와우 진정 미안해 오우 잠깐 위험해 아우 그냥 킥하지마 올라가 진짜 됐다 올라 아 됐다 올라왔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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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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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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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? 어 뭐야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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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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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나 아직 살 수 있어 넌 던졌어 임마 어디서 나를 어 뭐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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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았어 일로와 일로와 어디 어디 입장이 바뀌었어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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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다 됐다 피해 피해 피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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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서 야 어 뭐야 얘네 왜 이렇게 팀플이 좋아 잠깐만 너 잡은게 아니라구 올라갔다 가자 와 와 파란팀이 이기 우와 파란팀 질 drrdspg이 싸웠 Martha 굿 와 나 쯤 있으면 죽는다 큰일난다 조심해야되 또 깨끗하게 들어가버렸다 우리팀한테 이야 표 펀치 덴! 펀치! 덴킥! 덴킥입니다 예 참고로 덴킥이라고! 헤헤헤헤헤헤헤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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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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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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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진정하시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! 팀킬했어! 된장 올라가 아직 안죽었어 난 아직 안죽았다고 킥! 됐어 올라왔고 펀치! 아 잠깐만 미끄러졌어 아! 됐다 올라왔다 됐다 이번엔 이기자 그렇지에에에에에에에에 이겼다아 됐어 잡았고 오 잠깐만 뭐야 우리팀인데 잡힐파레스캣 마아 어 뭐야 잠깐만 으아 올라왔다 댕같이 부활 댕같이 부활 상호 무기듬 하하 우리팀이라셔 괜찮아요 우리팀이라셔 괜찮다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잠깐잠깐 미끄러졌어 으잠깐잠깐 위험해 위험해 잠깐 우리팀 우리팀이 떨어졌는데 잠깐만잠깐만 아잠깐만 왜 떨어지는거야 위험하다 올라왔는데 아아 졌어 아아 또 졌어 노란색팀도 이제 이기면 안돼 우리팀이 다 이겨야돼 이제 죽었어 뭐야 벌써 일로와 일로와 여 여 여 여 여 여 어 뭐야 어 기절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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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도 쓰레기처럼 보이다니 종사할 수 없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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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 펀치 어 뭐야 킥 아니야 깨끗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지바샵 던져버려 킥 뭐야 펀치 킥 아 잠깐만 아우 야야야 안녕 안녕 죽어어 노란색팀 끝났게 인마 못이너나 그렇지 일로와 노란색팀 잘가 아아 헤헤헤헤헤 잠깐잠깐잠깐 오잠깐 우리팀이었는데 우리팀이었는데 자 위험하죠 위험하죠 저 노란개 노란개만 없애면은 됩니다 어 잠깐잠깐 위험해 킥 빨간애구나 야 펀치 아 뭐야 당했어 아 어어 펄스킹가 펄스킹가 펄스킹인지 뭐스킹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어 샀다 킥 지금 집어쳐 던져버려 어어 뭐야 너 왜 기절했어 왜 기절했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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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en- 호ั앱 휙 허헤헤헤헿 이게 바로 고 시랄이다, 임마 뭔 이줄러나 너이는 끊살아 올쑈 또 온다구 또 온다고 떨어줘 임마 잠깐 떨어지라고 어 azt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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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뭇했어요 사뭇했어요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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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아 저거 쇼 아 결국엔 우리 팀이 한판도 못 이겼다고 한다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차카다니어 고 스나이처만 착한 스페이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유다이라니어 무슨 뜻이에요 자 일단은 뭐 내가 준공이기 때문에 내가 가운데 가게도 있습니다 어딨어 허스키 허스키 안보이니 허스키? 아니 이건 이 스키들 아 젠장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